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I see that I might see 안녕 저는 오늘 슬리데린이에요 슬리데린 그리고 여기는 그리핀도르 그리핀도르 슬리더린 언니 아니 근데 그 높은.. 안 봐라 높은 양 갈래가 아니야 왜? 방금 팬이 있어서 그냥 방금 팬이 막 계속 불가 우리? 이제 까먹어야 돼 저희 두 명이 다 거기에서 퀸카에요 약간 컨셉이 망토? 귀찮아 조끼? 한입아 슬리데린은 좀 시크한 느낌이라 했어요 그리핀도르는 다정한 느낌이에요 약간 모범생 느낌이에요 스윗한 느낌 그리핀도르 약간 주인공 느낌이에요 헤르미온느처럼 저는 이제 저런 친구들 마법으로 몰래 괴롭힌다 뒤에서 저희는 오늘 스페셜 팬 이벤트를 위해 미찌를 만나러 이렇게 분장을 했는데요 짠! 이게 오늘의 히든 아이템이에요 미찌에게 입덕해라 아닌데? 팬분들이시잖아요 너 내 동생이들아 이미 동생인데? 키가 더 작아져라 이게 무슨 일이야 마법을 걸어볼게요 어떤 거? 미찌한테 마법을 걸 거야 어? 화면이 꺼져라 이러면 우리 컨텐츠의 화면이 꺼질 거야 우리 목소리밖에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러면 화면이 켜져라 짠! 왜냐면 미찌는 우리 얼굴을 봐야겠죠? 맞아 이 머리띠도 제가 후보 중에서 골라줬어요 내가 그런 건데? 결정은 네가 했지만 난 추천을 했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내 말을 안 들었나 봐? 리본 했어요 오늘 리본 머리끈 했어요 짠! 저희 연수생 때는 항상 할로윈 시즌 되면 할로윈 파티 같은 거 했었는데 내가 생각나는 거 그런 거예요 나 이 핸드폰 없는데 나중에 난 있어 아 진짜? 저희 할로윈 사진 보여드릴까요? 할로윈 때 저는 마녀 그냥 검정색 옷이랑 모자랑 빗자루 들고 마녀 분장했고 난 춘리 했었어요 마녀와 피 묻은 춘리가 있어요 저도 사실 저게 뭔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로윈니까 피 묻히고 싶고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할로윈 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연습생 때 처음 이제 했었어요 1등, 2등, 3등한테는 문화상품권도 주고 그냥 투표 같은 것도 하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거 더 문화 할리퀸이고 저고 우리 중이에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지우입니다 잘 끝됩니다 뭔가 머리가 이렇게 탈색한 색이라 그런지 네 이지우와트랑 잘 어울리네요 맞죠? 호그와트 학생 같아요 저 좀 불러주시지? 해리포터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지우와트의 최강 기숙사 슬리 대리님을 최강 수석, 최강 미무 리아와 예지 팀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재밌는 시간 보내려고 또 MC 채룡님께서 재밌는 게임과 또 스페셜한 무대도 우리 준비했으니까 좀 이따 봐요 너무 기대돼요 안녕 그리핀도르 3명 입장! 최강 미무 가장 예뻐 슬리 대리님 입장! 안녕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AND US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근데 약간 저는 슬리 대리님의 그래서 저는 조끼도 안 입고요 오늘 약간 무서운 언니예요 반항 반항해요 어 이거 안 입어요 얘가 저 물들어요 물들이고 있어요 어 첫 번째 코너는 바로 Q&A 타임 근데 그 혹시 조금 오글거려요? 제가 조금 하하 여러분 안녕 하하 하하 아 혼자 말 못하는데 하하 안녕 여러분도 승강전으로 오신 거예요? 네 하하 잘 받아준다 하하 미지가 가장 보고 싶을 때는 이거 뽑았는데요 같이 만날 수 있는 팬미팅이나 팬사인회가 있잖아요 만나고 뒤돌아서 하면 보고 싶어요 하하 하하 귀여워 하하 하하 이렇게까지 하하 하하 최강 기숙사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대결 안목은 노래 1초 듣고 노래 제목마치기 그리고 말하지만 춤을 5초 이상 추어야 정답이에요 네 맞죠? 박진영 PD님의 어머님이 누구니? 주세요 엄마 이거는 안무를 암에도 불구하고 막춤을 쳤기 때문에 슬리드린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머리 꺼낸 좋은 끝까지 어머니는 꿈이 도대체 어떻게 널 잊혀 다음 무대 주세요 야 이거 근데 끝이 없어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베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 아... 베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베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베이식스 선배님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정답입니다 총점은 그리핀도르 260점 슬리데린 240점으로 최강 기숙사는 그리핀도르 입니다 여러 종이가 들어있는데 한번 뽑아보세요 해그리드 분장하고 아이시 춤추기 민지 사랑해요 예지언니가 해그리드 했으면 좋겠다 자 손들어주세요 와 만장일치로 잠깐만 왜 걱정 어 거울 보지마 거울 보지마 나와주세요 말해주세요 이거 해주시는데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눈 피하는 위치도 있어 예지언니가 해그리드 오이치 예지언니가 해그려면 고맙습니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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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쉽게도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믿지와 함께해서 좋았고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오늘 저희랑 좋은 에너지 받으셨죠? 네! 내일도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잊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레오 많이 먹어. 오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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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오 많이 먹어. 두 번 먹어. 세 번 먹어. 오레오레 오레오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 좋다. 오레오레 오레오 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지랑 팬 이벤트 하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요. 믿지 돌아가는 길에 조심히 가고 오늘도 우리 잊지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즈도 화이팅! 믿지 안녕! 우리 여기서 갈까? 그래? 둘, 셋! 일찜 일찜 날짜! 안녕! 안녕! 집으로! 이즈 파鐵으로 갈까? 여보게. 일찜 일찜 날짜! 그 날씨가 다 뺏지. 이즈 파일이개로고. 몇 남은 날씨가 다 뺏지. 이제 아쉽지. 몇 남은 날씨가 다 뺏지. 지금 뭔가 거를 쉬고. 이쪽은 날씨가 다 뺏지도. 해냉.